자, 황토새. 이번에 가을같아 가을. 가을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아주 더운 여름에 뜬금프기는 지금. 어, 이게 뭐야? 개보고 아니야? 개보고? 이게 이름 뭡니까, 여러분? 웬만한 거 다 탈 수 있네, 이제 알았다. 자, 날 좀 안내해 줄 수 있겠냐? 여기는 어떤 신기한 것들이? 어, 저기 삐쭈야! 삐쭈야! 삐쭈 만났다, 삐쭈. 개보고가 문제가 아니다. 우리 삐쭈! 삐쭈 활성화 시킬게요. 삐쭈야, 보고 싶었어. 나 혼자 외로워. 내가 또 지켜줘 삐쭈야. 삐삐, 삐삐. 아주 감명있게 만납니다. 저기 가서 저것도 뭐야? 저거 활성화 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이번엔 어떤 물고기가 또 나올 것인가? 뭐야? 어? 스콜로프트 해머... 망치상어겠지, 망치상어. 이상하게 생긴 게 있는데, 저쪽으로 가볼게요. 와, 힐링게임 여러분! 여러분들은 힐링게임 아비쭈를 보고 계십니다. 아비쭈. 오늘 발매한 아주 따끈따끈한 게임이에요. 이쪽으로 가볼게요. 어, 이것도 열 수 있네? 삐쭈야! 문을 열어줘, 삐쭈야! 삐쭈! 알았다, 삼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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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만원 그 이상은 안 돼. 삼만원. 어, 비쭈가 또 문을 열어줬습니다. 단돈 삼만원에. 갑시다. 와, 일로 가면 또 뭐가 있을까? 어? 뭐야 이거 보석상자가 생겼어? 자, 여러분 여기도 뭔가 어둡네요. 저의 힘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어? 어? 이거 돌리는거야? 삼만원. 자, 이게 나 힘이 안 되는 것 같은데에? 으아아아아.. 어, 저렇게 큰 철사를 돌린다고? 어? 뭐야? 어디로 연결돼 있는지? 어? 문 열고있어, 나 지금 문 열고 있어. 삼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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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쪽도 돌려야 될 것 같은데. 삼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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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이 열릴 것 같아요 자 이리와 이 체인 돌릴거야 돌려라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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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문이 열릴 겁니다 여러분 열리나? 요씨 문이 열립니다 그럼 이제는 어두워진 바다를 밝힐 때가 왔네요 내 차례가 온건가? 드디어 내가 활약할 때가 왔어 삐쭈 준비됐어? 삐쭈 3만원 오케이 갑시다 자 조금만 더 왜 이리 느리냐 삐쭈야 뒤에서 밀어줄래 좀? 어이 자 조금만 더 가면 돼 짜잇짜잇 야 여기 뭐야? 자 여기 또 어둡다 여기 밝혀야돼 여기 어두워 지금 자 어 여기 또 물고기 구경할 수 있게 해놨네 물고기 구경 좀 해볼까요 자 저쪽에 뭐 밝힐 수 있나 야 상어다 와 저 상어가 왠지 뭔가 좀 위험해보이는데 저 봐 저 끝판 대장 아니야? 자 이쪽으로 가자 이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와 여기 또 동굴같은 데네 오오오 오 빠르다 뭔가 지금 긴장감 폭풍전야 같은 느낌 아닙니까 상어가 혹시 상어가 혹시 날 기다리고 있는거 아니겠지 오오오 드디어 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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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삐쭈야 조금만 더 가면 돼 조금만 더 가 자 밝혀 자 들어간다! 호로록! 호로록 된다 나 자 다음에 또 만나자 삐쭈야 자 왔습니다 또 왔습니다 자 또 꿈속세계 같은 곳으로 왔어요 자 저기가서 제 심장을 또 바치겠습니다 내 심장을 바칠꺼야 또 또 쨍 끄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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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찹쌀떡한테 또 제 심장을 나눠줬습니다 이번엔 어떤 물고기? 개복지 같으겠지 개복지 오 아니네? 오 야 고래졌다 고래 고래 자 또 아름다워지기 시작합니다 또 바다가 환상적으로 바뀌겠네 또 휴링 되겠어요 와오 조만감봐 자 개목치야 고래, 고래상어야 이거 고래상어 맞는거 같은데 아니야 자 반가웠다 너도 덤블링 할 수 있니? 올라가볼까 한번? 덤블링 할 수 있어? 얘는 거부하네요 올라간대 와우 저기다 자 이곳에서의 또 여행도 굉장히 즐거웠습니다 다음 챕터 마지막 챕터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빠이빠이 잘 먹고 잘 살아 자 삐쭈야 넌 역시 내 옆에 있어졌구나 자 삐쭈랑 마지막 챕터를 향해서 가겠습니다 자 또 이집트 신전같은 뭐 그런거 나오네 자 이거 활성화 시켜볼게요 뭐야? 어? 어 누가 뭐 저기에서 물을 갖다 붓는데? 고기들이 승천하고 있어 어 문 열렸다 자 가자구 삐쭈야 같이가 어 여기도 밝힐 수 있다 어 여기도 밝힐 수 있다 야 의외로 쉽게 깨는거 아니야? 마지막 챕터로 완전 오 저 삼각형 저 삼각형의 의미를 난 모르겠어 우리가 계속 저쪽으로 통했었죠 계속 자 이쪽으로 가자 자 이제 마지막이다 요것만 밝히면 될 것 같아요 자아 삐쭈야 컴온 컴온 삐쭈 활성화 시켜줘 와 저 위에 무슨 상어가 제일 위에 있는데 역시 상어가 끝판 대장이 맞네 뭔가 막 빠지로 오는 것 같습니다 끝나가는 것 같아요 오 저 삼각형이다 저기로 들어가면 되는거지 삐쭈 어디있어 삐쭈 나 버리고 가지마 그래 옆에 꼭 붙어있어 삐쭈야 아 자 여기 이렇게 이렇게 밝혀볼까요? 삐쭈 여길 통과하게 되면 너랑 나랑은 헤어지는 거야? 아쉽지만 어쩔 수 없어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이 있는 법 활성화 제이이 또 이별이라니 삐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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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버렸어 삐쭈 갔어 퐈쭈가 가버렸어 자 이쪽으로 갈게요 또 로딩이 한참 걸리겠네요 마지막 챕터입니다 여러분 와 지금까지 순식간에 왔네 순식간에 왔어 자 음악이 잔잔해지면서 뭔가 끝을 알리는 그런 필 나만 느끼고 있는 자 이문을 통과할게요 오 야 이거 아까 흰수용 고래보다 더 큰 고래야 얘가 진짜 고래 아까는 가짜 고래 얘는 진짜 고래 진짜 고래 나간다 고래 미안합니다 야 어쨌든 고래 진짜 크다 어 새끼고래 찡 새끼고래도 있어 엄마랑 같이 있죠 찡 와 이게 신수염이네 어우 사모님 진짜 크시네요 부담스럽습니다 제가 좀 타도 될까요 좀 탈게요 등을 허락하지 않아 같이 다닐 수 있어 와 진짜 이쁘다 동화 같아요 동화 게임하는 거 같지가 않고 무슨 월투디즈니 무슨 픽사 이런 애니메이션 보는 거 같아 우와 대박이다 와 오 오 오 입 벌리는 거 무서워 오 이빠 클라스 오 얘는 뭐야 아까 얘는 흰수염이고 얘는 뭐야 그럼 자네들은 정체가 뭔가 자네 정체들은 뭐 뭔가 와 크기로 압도하네 완전 삐쭈야 삐쭈 없어 미처 없어요 아직 뭘 생긴다 나 삼켜지는 줄 야 눈동자 봐 눈동자 되게 이쁘게 생겼어 안녕 하이하이 와 진짜 크네 와 대박이다 대박 대박 우와 우와 와 이거 뭔가 할 말이 없게 만드는 게임이네요 진짜 대단하네 오오 오 오 오 오 왜 어디에 가는 거야 어디 땅 바닥에 붙었어 오 바닥에 붙었어요 가 볼까 뭐지 저거 삼각형 뭡니까 오 오 마이 갓 나를 공격하네 야 이거 건들면 안 된다 이 삼각형 건들면 안 돼요 아 이럴 때 삐쭈라도 있으면 좋을텐데 야 이거 지레같은거네 지레 가까이 가면 터지네 가까이 가면 터집니다 조심해야 돼요 절대 근처에 가면 안되요 야 이게 큰 전선이 연결되어 있고 사람들이 설치한거야? 아 이것도 전기 연결되어 있는대로 가야되네 알았습니다 저쪽으로 가야됩니다 여러분 터지지마세요 제발 터지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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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아 아 나 죽네 나 죽네 나 죽네 나 죽네 나 죽네 나 죽네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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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거 활성화 오케이 가동시켜 발전기 가동시켰어요 자 한개만 더 가동시키면 돼 한개만 더 오 갔다 얘들 갔다 반대쪽도 가동시킵시다 자 특이점이 오죠 전선이 들어가죠 좋았어 불 한쪽 들어왔어 한쪽만 더 들어오면 돼요 자 저기로 저 선을 따라가야돼 저 선을 따라가야돼 그냥 갈게 아니야 야 이리로 들어가야되나 야 터지지마 터지지마 어유 찾았다 찾았다 가동 야 문 열린다 문 열린다 드디어 열린다 와 이거 약간 좀 저도 침침한게 빨리 벗어나고 싶네요 여기는 어 내 취향 아니야 여기는 자 문 열려라 빨리 열려라 빨리 나가게 나 빨리 나가고싶어 야 맞네 저 끝판 대장이야 저 상어가 나 불안해 저 상어 분명 끝판 대장이야 야 내가 가는 쪽쪽 한발 앞서서 계속 가고있어요 상어가 자 여기도 지뢰가있네 조심해서 피해야돼 아 안돼 터지지마 어유 저기서 막 터지고 난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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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조금만 피해서 야야돼 안돼 안돼 정신차려 정신차려 여기 정신차려 여기 정신차려 여기 다왔어 어 뭐야 상어가? 뭐야 이 상어 미친 상어 그러니까 다 부셨어 어 그래도 착한 놈인가봐요 상어를 살려주네 자 내가 도와줄게 에이째이 빨리 빠져나가 임마 바보야 이 바보야 백상아리 같은데 와 카리스마 있다 생긴거 어 너도 내 편이야? 끝판 대장이 아니고 제 편이네요 와 클라스 백상아리 클라스 야 좀 태워주지 혼자 가냐? 자자자자자자자자자 조금만 더 가보자 어 그건 뭐야 어 이거 무슨 향유고래다 향유고래 와 이쪽도 황폐해졌네 바다가 쏙 좋지가 않네요 이쪽 상황도 자 올라탈게요 향유고래 와 얘가 이렇게 더 크냐 흰수염 보다 얘가 더 큰거 같애 오 저 밑에 뭐 빛나고 있는데 아니 해파리야 뭐야 어 얘가 날 밑에까지 끌고가고있어 어 저기다 저기 저기지 다왔어요 자 날 저까지 안내해주는거야 아 진짜 항유고래 클라스 자 고마워 발레다즈 móan 경우 고맙다 아 저기로 갈게 자 이 이게 마지막 호로록인가 벌써 왜 이렇게 빨리 끝나냔 말이다 자 호로록 개헤 호로록 gee 자 또 꿈나라가 펼쳐지겠죠 또 제 심장을 갖다 바쳐야됩니다 벌써 몇개째 갖다 바치는지 모르겠어요 으악 1회의 queue 끼이이이이이이 자 바다를 밝혀줘 항류고래가 헤엄칠 수 있게 마음껏 밝혀줘 대왕 오징어도 나오고 도징어 아닙니다 도징어 아니에요 오징어예요 오오오징어 탈 수있네 오징어 고마웠어 나는 하지만 엔딩을 보러 가야 돼 와 완전 심해네 안 그래도 심했는데 더 심해로 가고 있어요 작은 구멍보인다 삐쭈없이 저걸 뚫을 수 있을까? 오오오 내 몸은 겨우 통과할 수 있겠어 쨔! 어? 뭐야? 오마이갓다! 오마이갓다! 이게 뭐야 이게? 뭡니까 이거? 무슨 삼각형이 왜 있는 겁니까 이거? 어? 이게 갑자기 뜬금없이 에어리언 나오는거 아니야? 힐링게임에서 에어리언 게임으로 그건 아니겠지 설마 자 이거 잘피해서 가야되요 걸리면 끝장납니다 잘피해 자 얘네들이 올 방향을 미리 예측하고 한발 앞서서 헤엄쳐야됩니다 전 속도가 느리기때문에 자 들어가라! 이제 마지막인가? 갑자기 우주 시뮬레이션으로 바뀌는거 아니지? 와 이제 뭔가 진짜 마지막인줄 알았는데 뭐 마지막 챕터가 또있나? 보스같은건가? 자 이거 잘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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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쪽으로 가는거야 자 와 무서워 에어리언 나올것같애 에어리언 오 뭐야이거에요? 아니 이거 힐링바다 게임 아니었어? 갑자기 왜이런거야 무슨 특기점이 온 부분이지? 야 이거 터진다 터진다 빨리 지나가자 빨리 지나가야돼 빨리 지나가야돼 삭삭삭 삭삭삭삭삭 아아아아아아아앜아아 아 한방맞아버렸다아 잠은l 몸이 짜릿짜릿 찌릿찌릿해 오십시오 삐쭈야 삐쭈나와줘 삐쭈 삐쭈 안 나오네 대왕삐쭈인가? 대왕삐쭈 아닙니까 아 뭐야이 족수같혀 생긴 놈들 야야야 재수없어 이거 뭐지? 특정 보고있어? 갑자기 SF게임으로 바뀌었습니다 지금 해전탐험 게임했고 나다 뼈야 뭐야 저거 로봇이야? 가까이 가서 볼게요 내가 지금 로봇이였어? 사람이 아니고 뭐야 도대체 지금 어떻게 된거지? 와 이거 터진다 또 터진다 조심해라 터지지마세요 제발이에요 다왔어요 제발 아 터지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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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무시하세요 저는 아무도 아닙니다 저 아무것도 아닙니다 무시하세요 저를 자 빨리 지나갈게요 저는 그냥 꺼질게요 저를 무시하세요 아 다행이다 야 이거 뭐야 도대체 오! 저길 어떻게 지나가 나 보고 저길 지나가라고? 쥐레바틀? 아 이거 못지나갈거 같은데 저기 출구가 보이는데 가봅시다 여러분 최선을 다해볼게요 제발 성공할 수 있기를 한 번에 자 예측샷을 날려야 돼요 얘들이 미리 움직일 방향을 고려해서 아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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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아! 야! 연선 아 연세 폭발인데에! 아 저 정신차려 정신차려 갈수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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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만 더 가 네 거의 다왔어 내 앞길을 막지마 비켜 다왔다고 다왔다고 통받아 다왔다 오마이갓 이거 뭐야 어 그 처음부터 따라다니던 그 상어네 어? 눈이 너 왜 자폭을 해 상어구이 됐어 상어구이 상어가 새카맣게 타고 나도 지금 죽은건가 나 죽은거야 지금? 로보트였어 로보트라는 사실은 알고있었지만